We can go before she's burnt away 오! 오빠 우울한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피켓팅이라고 하죠 피켓팅은 뭐야? 피켓팅은 뭐야? 피켓팅은 뭐야? 가사에 막 날 만져줘요 그런 것만 기억할게요 오늘은 너다 피켓팅! 피켓팅! 혹상하게 보여주세요 형 괴롭히고 싶어요 아니면 먼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일로도 누군가한테 이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피켓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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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생각에 답해 너에게 멈춰 R to eye 앙 잊지 마세요 이번에 이 앙 피켓팅! 감사합니다.